건넨 그 한 마리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직계니가 날 떠날 줄은 몰라서 와부란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주다며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성공! 원키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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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건모씨가 원키였어요 대단했어요 천만대왕이에요 위계의 순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잘 넘어왔어요 자 다시 다이샤벳입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멈춰 와 99 You're bad girl You're bad girl That's your bad You're bad girl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 해 표정은 알뜰하게 널뜰는 쫀득하게 행동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해 Harp 그 옆에 더 끌리는 어머, 택지 상태가 된 거예요. 결과가 나왔네요. 이게 웬일입니까? 스쿨앤하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눈망하네요. 아 이거 진짜 죄송하네. 세 번째 대결 김현철, 최은경 부부대 윤태규, 신계행. 자 이번 예선전은 마치 보면 커플 대결 같아요. 일단은 김현철 씨와 최은경 씨 결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날이 오네요. 이제 지금 신혼이신데 아직 뭐 근데 형수님한테 좀 홀딱 깬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서요. 너무 좋으시다고. 외모만 봐서 음식을 잘할 것 같죠? 네. 잘해요. 어디서 몰래 사오는 거 아니고? 내가 돈을 안 줘서 사올 수가 없어. 그래서 정말 사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. 그런 걸 잘해요. 아 요리를 원래 잘했어요? 좀 잘했어요. 저 겸손은 없구나. 겸손은 아예 없어. 아니 근데요. 우리 이 친구가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니까 지금요. 지금요 노래한다는 게 사실은 귀가 좀 많이 떠들어졌으니까 제가요. 이 노래를 하기 전에 화이팅을 한 번 좀 넣고 할게요. 화이팅 하세요 하세요. 마음껏 하세요. 자 우리 애기. 어머 우리 애기래. 애기라고 부르세요? 애기. 애기. 봉봉. 봉봉. 왜 봉봉이에요? 야 봉봉. 여러분 바짝이 있는 거예요. 자 이어서 한국폭 음악의 레전드입니다. 우리 신갱 윤태교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쉘브르 콘서트로 다시 뭉쳤습니다. 예. 어떤 콘서트인지 누가 좀 설명 좀. 올해 이제 이종하 선생님께서 쉘브르를 만든 지 40주년이 돼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전국 순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연 일정이 미국, 중국, 일본. 해외에도 나와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, 태국까지 지금 전부 다 잡혀있는 상태예요. 그럼 거기도 윤태교 씨의 마이웨이 나오나요 노래? 아 그럼요. 콘서트 가면. 그렇군요. 자 이제 예선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우리 김현철 씨하고 최은경 씨 갑니다. 최은경 씨 괜찮으세요? 네 좀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 먼저 가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준비되셨죠? 네. 662번이요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전에 나와서 제가 몰랐습니다. 아니 그리고 예전이라 할지라도 600대가 넘어가면 결승 진출했을 때나 가능한 선곡인데. 많이 바뀌었네요. 피디도 바뀌고. 예예예. 르르 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킹군모 파워크기 중중으로 나야죠. 아... 노랫말 많은 노랜데요. 컷! 자! 파워크기 중스탄